창민씨였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모실 가슴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. 아주 독창적이고 패션인스타입니다. 천여진씨입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 천천히 분해 알고 있었다. 오늘 행복한 저녁뼈 그 기분은 얘기가 지금이나 좋지 못해.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워둘이란 이런 것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같은 내 인생으로 사랑은 무슨 사랑은 눈물이 무슨 눈물이 내 친구야 보고싶으라 술자리 또 비었네 언제나 외로운 인생아 사랑만 사랑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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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